아 이거 다 까먹었는데? 이제 뭐해야돼? 모두의 행동 아 이거 이제 모르네 나? 인터넷 접속 안돼가지고? 첫주는 산책의 국룰 오케 인터넷 결제해야되는데 결제 나 그거 한 세월 걸릴 것 같은데? 여자애 안아 없어진 걸로 웬 소란이지? 하지만 내버려둘 수는 없군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볼 수 밖에 없겠어 여기서 여유부릴 틈 따윈 없다고 히히히 그래서 아마 그 인터넷 연결하려면은 전 개구울듯 괜찮아요? 전 구우면서 해? 아우 저 노란색 다 읽어야되는거야 원래 알죠? 뭐? 읽지마셈? 느낌표만 갈까? 하여튼 우리 반 애들은 얘기해야되지 않을까? 어? 빠짜뷰 제복만 하는 사람의 소지품 같다 얘 우리 반 아닌데? 내 방에 오지 않았거든여? 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방에 들어오시는 수 밖에 어? 어? 들여보냈어 어? 뭐임? 나왔네 얘? 얘 원래 안나오는데? 왜 나왕? 어? 우리 반에 온다는 얘긴가? 오케이 스카우트 필요없어 아이들은 필요없어요 우리 반에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 매가리..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조직의 생기가 없어져요 아이들 꺼져 어? 아니 에 말고요 아이랑 이 MBTI 후렌을 납치한 범인이라 아아.. 후렌이 없어져가지고 그랬었던거 같애 그치 게.. 민초단 얘는 내가 알기로는 조자룡같은 애라고 들었어 힘 개쎄네 싸움 잘하네 얘..얘 데리고 와? 스카우트 오케이 조금 흥미가 있네요 베개 베개 그리고 학생 있고 어? 페르난디트 페르디난트 영의도 어? 나 모르는데 어? 나 모르는데? 얘는 누구 찾았어요? 내 이름 다 까먹어가지고 식당? 오케 얘는 얘는 내 기억으로는 얘는 귀족 그 좀 프라이드가 있는 애 빨간색 실뱅이 여자에 환장하네 얘는 어? 정수네? 흐르는게 말거렸다고 혼나보였는데 상관없지만 불안해졌어 필요없어 요거 한번 해야됩니다 요거 요리 요리가 친해지기 좋아요 아치 아마나이트 얘는 신복이라서 옆에 신복 한 명 있거든요? 신복들은 안 온대 길베르트 포트리스 멜데스 클로드 이거 어... 우리반 애들은 의미없는거야? 효과가 적은거? 효과가 적은거? 아 밥을 하자 그러면 밥 그래 이게 좋겠다 요거 얘네? 아 얘네 마침 없었네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더 낮이네 아 얘네 다 없네 스읍 누구할까? 반장이거든 얘가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의욕이 떨어져있죠? 의욕을 채워주면 수업 때 많이 소모여가지고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일단 같은 반으로 하는게 나을 것 같고 리시테아가 클로드가 레벨이 낮네 클로드랑 리시테아 하자 아니 종수하자 종수 아 반장은 알아서 잘 커서 다른 애들 챙기는 것도 좋음 오케이 자 사이좋게 지내 자 의욕 채워주고 그리고 원래 이거 나중에 가야 되는데 다른거 이벤트로 찰수도 있거든 그치 그리고 아 여기로 이동 지원정보 이테란하고 나랑 이제 연결됨 걔랑도 연결되고 이동 어떻게 하죠? 요거였나? 아닌데? 요거였나? 요거였나? 아 요거다 알로이스 실뱅 아 여기잖아 실뱅 어딨어? 아 답답해 여깄다 어 답답 잉그리틴 녀석에게 있는 힘껏 따귀를 맞았거든요 음 무신경하다 가능성은 있나 해야지 좋아하겠죠? 그쵸? 얘는 막 얘는 이제 우결충 우결충의 연애충 오케이 지금 형이 지금 사망했는데 지금 농담 따먹기 하고 있죠 미친놈이죠 그리고 알로이스 알로이스 알로이스도 한번 갈까? 알로이스도 한번 가 어? 아싸 아싸 알로이스에 없지? 더 좁혀 아 쟤에 있구나 아 답답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얘는 이제 우리 아빠 제자였나? 그 사제였나? 아무튼 그랬는데 내 아빠가 양부가 엄청 유명한 기사야 근데 이 사람도 왕국 기사야 그래서 그 내 아빠가 내 양부가 그만두고 이어서 받은 사람이 알로이스야 아 친부야? 나 아빠 양부 아니에요? 아 내가 안 봤는데 씨 에이씨 친부에요? 왜 친부야? 난 인정 못해 에이씨 리시태야 리시태야한테 가자 아빠가 친부인지 양부인지도 몰라? 보통 자식은 모르지? 그치? 자식은 몰라 양부인지 친부인지 안녕 리시태야 얘는 마법의 천재적인 애 얘는 그 특색이 하나씩 있는데 얘는 그 그 뭐야 특성 좋은 특성이 두개가 기본 깔려있어요 근데 그 대신 유리 대포 세상 돌아 켜보면 흐르는 참 이상한 아이죠 근데 얘는 금지오겹인걸 싫어해 그리고 얘는 되게 어리거든 나이도 그래가지고 오히려 우... 우쭈쭈를 싫어해 그래서 우쭈쭈라고 하면은 남을 우쭈쭈라고 하면은 그건데 얘는 또 유령을 하니까 으... 이렇게 해야돼 그치? 금지오겹은 금지오겹끼리 이해가 되죠 흠... 민초단 마리암 마리암 마리암한테 한번 가고 우쭈쭈 자 요렇게 가 말걸지마라이 어? 시도사? 어어... 오케이 대수도원이 너무 크다고 하네요 오케이 관심 없어 마리암 얘는 말을 좋아합니다 동물을 좋아하고 사람을 별로 안좋아해 마리윤수라고 불렸죠 그쵸? 할 때 이거 말윤수라고 불렸어 사람에게 뭔가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여기 있는 애들은 자제들은 다 무슨 귀족가에 그 영지가 있는 귀족가에 어... 자식인 경우가 많은데 얘네 아빠가 되게 능력자야 근데 양부로 알고 있어 후성 후성 여후성 퀘스트 수주 말에 순산에 효음이 있는 약초를 찾아 마리안에게 전해준다 그죠? 이런거 받으면 좋죠 레아도 온 김에 말할까요? 레아 그니까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나봐 성인상 이거 나 이것도 했었죠? 요거 해놓으면 좋아요 왜냐? 뭐 이런것도 올라가고 어 창술 나 검술 검술인데 비행 기마술 중갑 뭐할까? 지휘 창 창 창 쓰는 애 별로 없는데 나 도끼만 하려다가 말았어요 애들이 다 획일적으로 도끼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중갑 중갑 할까? 중갑 나중에 써? 근데 나중에 어차피 써도 앞에꺼는 뚫어야잖아 창술해 씨 뭐있어? 인생 뭐있어? 요시 또 어딨어? 걔 어딨어? 어? 아싸 어딨냐? 기이 어딨어? 어딨냐? 기이 여기있구나 빨리 달리는거 있나요? 빨리 달리는거 있나요? 아 여기있다 흐렌이 얘 자식이었나? 이 여기가 이제 그 어 교황청같이 뭐 이렇게 좀 있어 그래가지고 되게 이 종교를 사람들이 엄청 신뢰해 신뢰하고 엄청 의지해 근데 뭔가 하는 뭐 숨기려고 숨기고 있는거 같애 느낀게 그래서 뭔가 얘네 뭔가 꿍꿍이가 있다 지금 여기까지만 느낀거죠 합쳐서 찾아내자 그러면 좋아하죠 그래서 얘네랑 친해질게 지내기 싫어 되게 싫어 걔한테도 말거려야되는데 애쉬 애쉬는 어 왜이렇게 많아 애들이 다 미형이죠 클러드 단장 자 수도원을 나가는적이 없다 여러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래 알았어 아 이러다가 얘 또 차면은 개짜증나거든 음식으로 채워줬는데 그치? 강철의 활 오케이 프렌의 단서찾기 아 근데 뭐 진득하게 혼자하면 뭐 상관없는데 예 에델가르트 얘는 반이 세개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 뭐지? 뭔 독수리반이었을거야 아 사자 아니 호랑이반 뭐지 뭐 사자반인가? 흑수리반 흑수리반 독수리는 나야 그치 누렁 누렁독수리 얘가 흑수리 청사자 이렇게 얘는 독기써요 미친놈이 굉장히 그 도도한 매력을 뿜어내죠 자 요렇게 가고 어 얘가 이제 옆반 청사자반 디미티리 얘는 딱 봐도 그 뭐라하지 그 딱 그 FM 정석쟁이 얘는 그 과목한 어? 과목하지만 뭐야 진국인 녀석 진국인 녀석 얘 둘이 이게 보조야 얘랑 얘랑 흑수리 두두 두두는 종일걸요 종 평민인가 종인가 여기는 이제 귀족하고 평민하고 뭐 그런게 다 있어가지고 평민 출신도 이 학교에 있긴 있어요 진짜 재능이 뛰어나야지 오죠 평민은 얘도 평민일거야 그래가지고 귀족들을 좀 약간 싫어하는게 있고 좀 다재다능하고 좀 약간 뭐라고 하지 좀 진취적이고 어 아무튼 그래 좀 당당하고 뭐 이런 어 사냥꾼의 딸 맞아 활도 잘 쏘고 아무튼 그런 녀석이야 그래서 좀 어물쩜으로 하면은 개 짜증나요 답답해함 이 이 이 얘는 기누중 기누중 기누중인데 종수랑 같이 같은 반이고 전형적인 이제 귀족과의 생각을 갖고 있어 귀족인 우리들이 평민들을 잘 이끌어줘야 된다 선민사상에 어 젖어있고 한데 이제 그게 어 되게 좋은 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게 있어 그래도 얘는 뭐 뭐라고 해야되지 우월감과 뭐 그런게 있지만 그거 그만큼 자기가 뭔가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 노블리에스 오블리즈가 있어 그 대신 이제 좀 착각병 착각이 좀 심하지 약간 다 자기는 이제 남들이 자기를 좋아해야되고 막 그런게 있지 엘리트주의에 어 사로잡혀있는 유괴가 아니야 흐렛양은 가출한 것이다 그러면은 맞춰줘야돼 얘는 왜냐면 얘는 자기한테 맞춰줘야 는 사람들하고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친해지면은 좋아요 친해지면은 나중에 뭐가 좋은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아요 자 여기로 왔네 종수랑 그거 대화 그거 해가지고 그거 이벤트 해야 되는데 그거 나중에 하는건가? 이벤트 그거 언제에요? 그냥 여기서 누르면 되는건가? 아 그 장소로 가야돼? 아 그 장소로 가야돼? 파란색 말풍 사녀가 아싸 이것도 줍고 이런거 주워서 딴사람들 주면 좋은데 이 힌트가 있죠 뭐 누가 좋아할거 같다 누가 좋아할거 같다 잉그리트 근데 누구한테 주면 좋은데 그걸 몰라 내가 선물 이거 동물 애호가 이거는 걔 주면 좋아하죠 걔 누구지? 그 말륜수 바빵 바깥으로 나가서 가야되나? 바깥으로 나가서 가야겠다 그쵸? 선생님 그럼 이제 친해져 그러면 이제 싸울 때 호응해 호응 전부 외울 필요 없어 지금 진법이 문제가 아니야 종수야 옷부터 사 이거 왜 기사가 되려고 하니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알 수 있죠 동맹령의 상인인데 평민 출신이죠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여동생과 살아야 되는데 책임감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할아버지와 상의해서 기사가 되기로 마음먹어요 그래서 사관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다 팔아서 이제 아무래도 평민은 그래서 상인 자재가 좀 있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배우려면 엘리트 학교잖아 상인 자재나 뭔가 그냥 이렇게 막 다 갈아가지고 다 올인 이런 거나 뭐 이런 게 많지 근데 대부분은 귀족 더는 되돌아갈 수 없다고 용병이라도 상관없니? 근데 뭐 명예가 필요했나요? 아 맞아 나 용병 출신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됐어요 하지만 여동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걸 선호 용병은 건 바이 건으로 계속 버니까 프리랜서니까 어? 돈만 보면은 이제 괜찮은데 기사는 이제 좀 방학 때도 이제 유급 유급으로 또 이제 지낼 수도 있고 전쟁 없을 때 있잖아 보험도 있고 선생님한테 반말하는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이가 일단 어리고 귀족들은 일단 반말해 근데 얜 평민인데도 반말하네 근데 존댓말하는 사람도 있어 B가 됐어 나랑 이제 친해졌어 존댓말하는 캐릭터도 있고 매일 밤 마을에 나가서 아침에 돌아오기를 반복하셨죠 프레님 실종과 관계없는 것 같기도 하죠 어? 좀 의심스러운데? 그쵸? 이럿쇼이 샤미야 샤미야 딴 데 가자 한네만 아 씨 한네만 얘는 이제 선생님인데 얘도 좀 의심스러워 얘도 좀 집착해 블러드 헬프처럼 마법에 되게 집착해 샤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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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도 훔치고 뭔가 좀 약간 수단방법 안 가릴 것 같은 여기에 말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해 뭐하냐 샤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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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얘가 개 그건가? 흑수리..흑수리 그건가? 그치? 흑수리 신부기지 종종 얘는 완전 개 딱 봐도 그거죠 천하죠 딱 봐도 천해 그래서 천한 애들은 재능이 아주 뛰어나서 누군가 후원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음 오케이 이쪽으로 또 나가면 또 맑을 수 있죠 아넷..얘네 잘 모르겠어 얘는 좀 관상이 걱정이 많죠 근심이 많아요 그럼 걱정 시켜주면 안돼요 아이씨 얘는 그거 없구나 어? 호기심충이구나 아 얘는 얘가 상인 집에 돈이 좀 있어 상인 출신인데 얘가 좀 뛰어나 옥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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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좀 검도 쓰고 마법도 쓰고 활도 쓰고 막 이런 것 같아요 후렌을 좋아하니? 아하하하하하하하 어 멀세데스 얘는 힐러 그죠? 아닌 것 같다 아 왜 다 그거야? 다 틀려 나 친해져야 되는데 친해져야 되는데 얘는 이방인 이방인이라서 말이 좀 어색해 외국어 하듯이 그치 사미야씨 기사입니다만 다릅니다 이렇게 단어를 끊어서요 맞춰야지 대답을 얘가 원하는 대답을 해줘야돼 얘는 얘도 평민 출신이야 평민 출신 마누엘라 선생님은 가극단 센.. 센파이예요 센파이예요 마누엘라 선생님은 그.. 그.. 여자 선생님 있어요 그.. 여자 선생님 있어요 어 내가 본 기사 아니야 그 해골기사? 어 그쵸? 해골기사 그 뭐 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못 잡았어 얘 왜 파란색 떠요? 깜빡깜빡거려요 얘 왜 떠? 분실물이 있어서 온가? 퀘스트가 없는데? 타이틀 전차린 아 선물하는 뷔스트 퀘스트 한번 볼까? 허브를 주자 얘한테는 순산의 효염이 있다는 걸 주고 허브를 주면 되겠네 허브가 없네 여깄다 자신의 허브 자 아싸 근데 저런거 찰까봐 나중에 해야 돼 요리는 자 그럼 캐스트 됐나요? 레아한테 가면 되려나? 분실물도 줘? 한 명 더 줘야 돼 이게 남자네 얼굴만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네 한대만 선생이 수상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흐흫 수상한 척 다 말해놓고 수상한 건 아니에요 너지? 너야 너 어 바로 업데이트가 되네 얘는 문장에 미친놈이거든요 무조건 얘 동기가 문장밖에 없을거라고 생각하는거야 길을 가고 선생님 선생님 가스파르 어? 학생 그리핀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오케이 이제 이동 어 잠깐만 허브 온김에 허브 여기 내가 맨날 그 그 하는거 있어요 심는거 농장 수확 에 나 이쁜 아 그래서 마력 주입하면 에너지 드나요? 마력 주입하면 에너지 드나요? 그럼 안하는게 바보 아냐? 어 그거 반짝거리는거 뭐지? 아싸 순산초 순산해야지 네 shirt 연애편지 배달 배달 솔직하지 못하지만 귀여운 사람 까뜨린? 까뜨린은 선생님 까뜨린 선생님이에요 까뜨린 어딨어 아 일로 가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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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다 까뜨린 얘는 칠지도 써요 칠지도 미친놈이에요 미친놈이예요 근데 얘도 내가 봤을 때는 조직에 충성하기 때문에 그 종교 교황청이 장악했다고 했잖아 거기가 갑자기 틀어지면 거기에 같이 그 교황청의 무기가 되는 녀석이야 그래가지고 얘가 얘랑 싸울 수도 있어요 느낌이 좀 쎄해 이 녀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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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맞아 에피소드에 그거 있었어 이교도들을 무지막지하게 죽여 이거 힌트 이게 좀 약간 쎄한 기운이 있었어 뭐지 이거 요거 퀘스트 이거 왜 안 가져요 여기는 위로 올라가야 되나 안 되네 아 답답해 아 천민? 얘 뭐 이거 줘야 되나 보다 이거 아까 순회의 편지 이거 얜가 봐 아니었나? 아니었나? 아 맞네 나가 아무도 이름 기억 안해 천민이라고 그래 얘는 이제 수도원장 얘도 의심스러워 수도사인데 귀 뚫은게 의심스러워 저를 의심하는 모양이군요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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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모두 고를 아니 dangerous 참 갈색 너무 지민 allen 아쉬워 이른 주근깨라서 좀 현실.. 현실적인 느낌있잖아요? 드디어 맞췄어 계속 헛다리 짓다가 한 달에 한 번은 쌓이기때문에 새로 리.. 업데이트 되기때문에 하긴 해야돼 안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연구종사자? 한내만? 여기 아닌가? 위층인가보다 위층 아빠 제랄트 제랄트 아빠 용병 아빠 전 기사단 기사단장 근데 용병이 됐어 스토리를 모르니까 스토리를 모르니까 캐스팅 클로드에게 보고 마리안에게 보고 클로드에게 보고 길베르트 길베르트는 누군지 모르겠어 기억이 안나 저도 용의자중에 하나죠 공기 여기도 있죠 아 있다 있다 민초단 삼촌 아.. 근데 얘는 진짠거 같애 반응이 아.. 막 지가 숨겨놓고 막 아 어디갔지? 흐랭이 어디갔지? 이렇게 아니고 진짜 당황했어 얘는.. 흑막이 아닐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메소드 연기면 할말 없는데 아.. 근데 그런게 안 느껴졌어 마리아나 한테 일단 보고 마리아나하고 또 친해지고 퀘스트 클리어 명성치 상승 클로드 한테도 보고 의뢰인에게도 보고 잠깐만 선물 줘야 돼? 학생에게 허브로 건네주자 기가 약하네 희망의 허브 줘야죠 됐다 안 차있어서 다행 레아에게 보고 오케이 내가 해줬어요 아싸 맛있게 구운 과자 아싸 의뢰인에게 보고 자 아싸 터투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서 바로 나가면 되죠 아싸 그리고 여기 보고하면 돼죠 우뢰인 여기 있다 어 너 자 편지 전해줬어 아싸 명성치 또 올라가고 바로 근처니까 순간이동 안하고 달려갈겨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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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того 아니 교무실로 지들이 왔다갔다 해야지 왜 내가 왔다갔다 하냐고 예릿차선생님은 훈련장 사람이 방에 계시겠군 ㅇ~~ 저 바..반짝반짝 빛나죠? 우우우相信 순간 이동 대충 말은 다 걸었어 내가 미친놈같이 닥 어? 해가지고 으응 으으으응 으응 띠딩 이 너머의 예리차 예방이 나 종료해도 되죠? 종료해도 돼? 탈 거 다 했어. 잠깐만 말 다 걸었나? 아 한 달이 날아가? 오케이 나중에 그러면 끝? 나 이제 끝? 산책 종료? 엘이 뭐지? 그리고 마지막 주의하자 그럼 저 하나둘 두개 두개까지는 해먹을 수 있어 동료들과 식사하겠습니까? 예스 아 행동력서? 아 막 그거 막 노래 부르고 하면 되는데 아씨 아 나 얘네들 올려줬던 것 같은데? 아니다 다행이에요 오케이 사소해 사소해 근데 그건 사소해 진짜로 한달 날리는거 보단 나 그치? 사소해 오케이 이쪽 세 개발 클로우드랑 같이 제 반장아빠있죠 노란색 반장아빠는 무슨 이.. 무슨 조그만조그만 왕국 연합체 장이예요 중소기업 중소기업 협회장이예요 대강 박스 요시요시 몬스터 쏘기 요시요시 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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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란드시즌 그리고 나 이제 말 대충 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자격시험 자격시험 꼭 해야되는 없죠? 샵 천재의검 어 맞아 나 이거 천재의검 써 그치? 이거 천재의검 잠깐만 메뉴 이게 아 정보 알고싶은데? 상세정보 이게 수리가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쓰지 말라고 했는데? 상세정보 그럼 수직품 바꿔.. 바꿔서 해요? 그래서 플러스를 쓰는게 그게 좋아서 장비 요걸 장비하고 강철검을 빼 이렇게 두개 같이 쓸 필요 없잖아 플러스 쓰는게 낫잖아 민첩 낮은애한테는 강철검 민첩 높은애한테는 철회검? 오케이 꽉 챙기셨다 어차피 창고로 가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강습할까요? 강습하..하..사..보내.. 수업하고 검 느낌표? 느낌표가 봐 아 느낌표 특별전투? 아 그래? 아 이거 요거할까? 요거하자 느낌표 있나 개패자 띠이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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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천재검 광철의검 철의검 오케이 광철의 도끼 철의 도끼 철의 활 띠이딘 아머킬러 필요해요 에? 필요없죠? 이거 빼자 철수풀 위탁 로렌치 명중의 반지 필요해요? 필요하죠 상처약 상처약 필요해요? 무기도 없네? 무기도 없어? 아 마법 책을 장비하기 때문에 검을 쓸 일이 없겠지? 오케이 그래도 검 검 쓸 수 있으니까 하나 줄까? 마법 다 쓸 수도 있잖아 예비용? 예비용 철의 방패 오케이 철의 도끼 메이스 오케이 투척 도끼 오케이 강철의 도끼 오케이 이그나츠 오케이 녹슨알 버려 철의검 철의활 강철의활 오케이 위탁 레오니 철의활 강철창 오케이 강철활 오케이 아머킬러 하나 지워주자구요? 아마킬라 아마킬라? 얘한테 아마킬라? 소지품 교환 상처압 동료의 이름 못 바꾸냐구요? 아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아이씨.. 녹슨창 명중의 반지 얘도 칼 하나 줄까? 칼이 남는 게 없네? 아 여깄다 칼이.. 강철의 검 하나 써? 혹시 모르니까 쓸 수도 있잖아 됐다 로렌츠는 창하고 검.. 마법 쓰는데 마법으로 그냥 바꾸려고요 자기가 키우는 방향에 따라 있어요 기사단 변경 이것도 개.. 개 귀찮아 그냥 있는대로 쓸게요 그냥 아이씨 교란이 뭐고 뭐였어 고! 고! 하.. 이게 어떻게 하더라 옆에 있으면 막 막 때려주고 있는 건데 이거 가서 공격 당할 수가 있는데 아 이게 아닌데 일단 와 닿다봐 강철화 바꿔가면서 무기 바꾸면 이렇게 강철의 활 철의 활 명중 떨어지고 아 잠깐만 아이씨 강철의 활로 하고 이거는 기술을 곡사로 해도 되고 공사가 덜드네? 공사가 덜드네? 공사가 덜드네요? 피가? 아 이거 두번 때리니까 기술이 아니니까 두번 때려요 얘는 얘네 헛 또 때려 맞어 속도가 빠르면 두번 때린다고 했어 오케이 사띵 또 이쪽으로 가서 공격 강철왈 두번 때리기 두번 때리기 오케이 두번 때리기 사랑에 빠지고 주인공 이 숲에 사람들 들어오게 하면 짜증나는데 어차피 움직이는건 얘 하나뿐 둘 뿐 가 대기 다음 다음 나를 노려? 오케이 나를 노려? 오케이 나를 안노려? 오케이 오케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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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노려? 오케이 다음 다음 나를 노려? 안노려? 오케이 다음 얘부터 하자 앞으로 가 잠깐만 이거 다 전체 공격하는거 어떻게 보지? 장풍 날려? 날리고 지옥할까? 장풍 날려? 날리고 지옥할까? 사망 사망 아 나 맞어 그거 있었던거 같애 잠깐만 아 쟤 드립게 안떠 나 이거 있었던거 같애 계략 빨라지게 하는거 그치 빨라지게 하는거 같애 같이 스테스쿨 영차 영차 빠르게 하고 앞에 가서 받기 지켜주기 안되네? 지켜주기가 안되네? 이게 뭐야 이거 깜짝이야 어떻게 안 지켜지지? 대각선으로 때리나? 일단 가 그러면 투척으로 가자 투척으로 가고 투척 안아프네? 왜 안아파? 기분좋으니까 투척하면 기분좋으니까 어우씨 죽겠는데? 어우씨 나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피.. 한번 피했으면 좋겠는데? 어 피했어 피했어 미쳤죠? 몇 띵? 오 4띵 처음봐 맨날 1띵 2띵 OK 이렇게 하면 되죠 피하면 되죠 오오오오오오!!! 야앍! 뭐야 얘 이걸로 이거 죽어? 리스트야 끝나? 없어? 죽은거야? 아니죠? 아 죽어? 그러면 안되죠 여기서부터 해야될거 같은데? 딱 여기? 여기까지? 아 그럼 잠깐만 여기 있으면 달려오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서 order 하나 우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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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놨다. 오케 오케오케 아싸 두발 쏘기 사망 꺼져 꺼지라기 오케 쟤 늑대 안오네요 미친놈이야 쟤 아 미친놈이야 뭐냐고 아래 저에게 믿음 오여기 아래 아 여기 저 늑대 어떻게 죽이더라? 뭐 양옆에서 막 까고 하는 거 있는데 늑대한테 커서 올리면 예상됨지 명중 계략으로 방어만 까고 아아 산적도 때리는 애가 송곳니의 왕이라네 29 예민한 감각 녹슨각 선생님이 가서 계략 일제 돌격으로 무력화 해 어 무력화 됐다 그럼 이제 공격해도 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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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그냥 여기서 장풍 날리면 되거든요 리자오로 중갑이라서 사망이에요 걸리네요 힐러지만 마법도 쓸 수 있다 보호막도 다 깨미죠 이건 뭐야 이 아래 울긋불긋 이거 곧 터진다는 건가 이 앞에 어차피 못가니까 여기로 가서 펑펑 4번 한 한 아 노란거 다 깨면 스턴 걸리면서 오케이 다 깰 수 있겠지? 에이씨 어 아 이거 없네 계략 하려면 바로 앞까지 가야 되나 아 그냥 해도 됨? 오케 공격 광채를 활로 혹은 바꾸면 두대 기술 곡사 데미지 3 곡사로 하면 데미지 3 브레이크샷 4 이걸로 하자 곡사 띵띵띵 오케이 그리고 기대도 붙어서 계략 합박 위력 23 그냥하면 18 15 화살로 하면 16 계략이 낮네 오케이 준비됐어 헝 가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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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열받아 양쪽 공격 옆구리 때리고 지나가면서 오케이 어 뭐야 도망갔네 도망갔네 어 아 두척독해 에로 반격당하네 반격당하네 여기서 하네? 안되네 더 안닿는 데서 해야하네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전투기술 11 14 브레이크샷 곡사로 실드 깨세요 깨잖아 지금 여기 노란색 여기로 아 이렇게 이 안에서 이렇게 근데 얘 사망인데 어떻게 여기 연병떠는데 다시 돌리면 다시 돌아가서 하자 알았어 클로드 하기 전에 다시 돌아가자 여기서 하고 계략을 여겼어 이쪽 계략 맞죠? 되죠? 둘다 23 몇개 3 2 2 2 3 2 2 2 1 2 2 2 2 2 ㄹㄹ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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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졌다 이제 오케이 그지 이제 이제 무력화된 거잖아 무력화된 거를 어떻게 하냐면 누르고 상태는 어떻게 알지? 지나쳐서 이동 필살 50 왼쪽 위 아 여기 공격할 수 없고 이때 이때 개패는 거야 그죠? 가자 자 공격 에러 개패기 오케이 까면은 아이템 그 각질에서 모두 나오고 12 11 이스테야가 잡을까? 저쪽으로 지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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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뭐에요 왜 계속 생겨 아 두줄이야? 개패 몰라 ữa 이게 중갑인가? 중갑 설정도 여기있나요? 몬스터 이건 중갑이 아니고 몬스터야 공격 강철로 개패 어차피 기절이잖아 어? 기절이어도 명중이 있네? 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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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깨 도깨 쓰자 도깨 도깨 써 도깨 도깨 써 흥! 자아 독을 담아서 자아 아아 오케이 맞추고 기사단도 올라가고 오케이 나를 봤어 독 걸렸어 나 이쪽으로 가서 또 전투기술 곡사 강철의 활로 곡사가 낫겠지? 명중률이 좋으니까 하지만 어차피 기절했기 때문에 곡사할 필요가 강철 강철 원 왈 강철 강철 ryn 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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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식들은, 허접한 자식들은 꺼져라 도, 독 걸렸어, 오케이 그래, 오케이, 회복시켜주자, 넌 회복! 옥냥이랑 뭐야, 이... 어 풀피는 안찾아지나봐? 이 새끼들이 자 필다야 필다야 할 수 있지? 오케이 강철의 도끼 어? 깨어났네? 자, 안아프게 때리기 자, 안아프게 때리기 훗쨟 오케이, 송곳니와 아, 실드 하나 부실때마다 기절이니까 실드 하나씩 까면서 아껴두면서 먹기 명중 떨어지죠? 오케이 자, 스매시, 명중 올라가죠 올라가죠 74 스매시, 오케이 강철의 도끼를 바꿔주면 84까지 천의 도끼랑 84까지 흐어어어어어어 이걸로 맞출께요 흐어어어어어어어어 사망 꺼져 지옥가 투띵 왜 자꾸 투띵이야? 아싸 무기 녹슨검 녹슨검 감 그리고 리시테아가 아 이거 장풍 쓰면 사망인데 개팰 수 있는데 오케이 뭐야 니네는 왜 오냐 팔쟁이들 주제도 모르고 에로 삼아 개쎄죠 한 번 더 아냐아냐 안녕 아싸 내 띵 아 이거 이동속도 업으로 해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어 다 썼네 아 중갑 브레이크샷 그냥 쏴 경험치 어 그래도 얘는 좀 다네 웅냥이는 좀 세네 기술 6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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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7 5 6 6 6 6 6 6 6 7 7 7 6 7 7 7 7 8 9 9 9 10 10 9 8 9 9 10 9 10 10 9 오케이 헝 뭐지? 이 허접한 자식들은? 이태란 선생님한테? 사띵? 헝! 피해버리, 굿! 이거 뭐야 아, 부실 수 있어 자... 얘들아 달려가볼까? 계략 이렇게 하면 다 되죠? 다 되는 거야? 신속이 태자면 이 금방이 다 되는 건가? 2개의 도로마무 왜 이렇게 쉽냐고? 2개의 남긴 도로마무 그 중에서 리스티아는 필요없어 2개의 남긴 도로마무 2개의 남긴 도로마무 대가리를 쓰읍 시쓰기 기술 스매시 투구부수기 스파이크 기술 없이 가자 기술 없이 가고 광채회도끼로 철회도끼 어차피 안되니까 광채회도끼로 찍어 그리고 클로드 갈까? 오케이 저 마법사들이 얼쩡거리는데 안가지 마법사 저격 숨어서 스나이핑 누구를? 얘를 활을 바꾸면? 철회 활을 하면? 두개 안하네 차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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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로렌치캐스트에서 받는 아이템 리스트해야 껴주면 무적돼요 오케이 그리고 너 일로가 어떻게? 공격 어떻게? 돌아 어떻게? 사망 꺼져 사망 개쎄져 사망 14 축축오르죠 어어 4띵 오케이 좋아요 자 레벨 낮은 애 누구야 14 2 12 12 레온이 너 먹어라 이거 레온이 니가 먹어라 아 붙은 애가 안되네 창으로 자 니가 먹어라 창으로 빼기 오케이 14 4 3 2 2 1 2 2 2 2 2 2 3 2 2 2 2 2 3 2 3 3 2 2 2 2 3 2 2 3 3 3 2 2 3 3 2 3 2 3 3 3 3 4 4 4 4 4 5 4 5 5 5 5 5 5 5 5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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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7 6 6 7 8 8 9 9 9 9 10 10 11 10 10 10 10 12 12 13 34 학교가..에..가면? 리스테야! 처리해! 오케잇! 공격 아 아니네 아 얘가 마법 환박 날리면 죽을 수 있는데 하나 회복 리브로우 리브로우 아리가토 그리고 얘가 대갈깨기가 있어요 대갈깨기 한번 써요 전투기술 이거였나? 어 메이스로 대갈깨기 아 이거 반격받네 전용기술로 두번깨기 그리고 그리고 얘는 얘도 전용기술 있거든? 그냥 얘가 얘는 얘는 이걸로 잡고 에로로 잡고 에로로 잡는게 낫고 에로로 잡는게 낫고 종수가 저 오른쪽에 있는거 와아 오띵 미쳤구요 으유 으이이이 종수가 이거 먹자 4번때리기 아 하쭈아 필살기 바로 크리티컬 터지고요 총수가 개패고 자 이 화약쟁이들 화약쟁이들은 뒤로 돌아서 강철의 창으로 어? 반격을 하나? 금개략 개략은 반격을 안당해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 레벨 너무 높은데 니가 먹어라 간격 간격으로 해야 되나? 간격! 사망 오케이 자 얘 얘는 12 선생님이 아마 킬러로 죽네 그럼 클로드가 한방에 먹을래? 오케이 아이씨 곡사 곡사 곡사를 써? 아니면은? 두번 때려 아이는? 오케이 곡사 오케이 선생님이 그냥 한대 맞으면서 때리고 할걸 그랬네? 오우 6딩 자 선생님 자 선생님 갑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한명 와 슬슬 불러볼까요? 한명? 한명밖에 없네 쭈 쭈 쭈 쭈 쭈 들어와 흥 흥 흥 어떡해 하고 어쩌쭈 뭐야 왜 이렇게 약해 개허접하잖아 쭈 어 얘 아이템이다 얘 죽이면 아이템 자 경험치 분배 잘 확실해서 자 가면서 얘는 꽁짜 꽁짜 회복하면서 경험치 줘야죠 자 옥냥이 회복해주고 오케이 윤수영 고마워요 하하 자 그리고 가서 자 얘 멀리서 던지는거 있을수던데 도라 어 사망 주거니 박거니 경험치 쪼개기 왼손으로 경험치 쪼개기 자 경험치 쪼개기 들어갑니다 한방위 죽이는거보다 쪼개는거 같죠 자 공격 투척뚝기 기술 옵션 쪼개기 경험치 쪼개기 오케이 자 가서 공격 철 자 경험치 쪼개기 노딜은 안올라가? 올라가던데 아까 막 뭐? 이상한거? 산족들 올라가잖아 오케이 자 나 옥냥입니다 자 공격 강철의 왈 이거 박히죠 얘는 박혀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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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렙 오케이 오케이 3띵 취알 자 어디 보자 클로드 오케이 강철의 왈? 아니 철의 왈 시 철의 왈도 쎄요 얘는 3명의 응원을 받아서 웃자 하쩌쩌 오케이 자 반장 누구 줄까 로렌치 주는게 낫겠죠? 로렌치 에러 아 힐할걸 리스트야 힐하고 할걸 아 좋아요 기누 중 이걸로 만족할 내가 아니지 금괴 즉시 렉드 이게 특별임무가 좋은게 아까 늑대 잡아서 그런거야? 어 얘가 많이 죽였죠 리스트야가 힐 늑대 보너스 있어서 이게 전툰데 이건 보너스 전투라서 안해도 되는 전투였어요 노가다 전투 그냥 추가 전투 강마의 날에는 맛으로 꼭 나와요 이걸로 돈 만 많이 주는거임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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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하면 안돼 많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돼 아 얘 돕기가 좋은데 얘 이상한 특스 특이 스킬 쓸 수 있는데 삼성 이거 이거는 얘만의 특별한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무슨 뭐 금강부인가 뭐 그런거 쓸 수 있으나 예? 활로 키우는게 좋아요? 도끼 근데 이거 어차피 난이도 쉬워서 어 뭐야 왜이래 난이도 쉬워서 괜찮아요 리스테야 리스테야는 별로 없고 레오니 레오니 할까? 레오니 하자 레오니는 넌 이게 어울려 아니 너 말 탈래? 흠 자 이건 창 strains 았드러 활솔가는데 잘했어 또 의욕이 올라갔어 잘했다고 하니까 오케이 잘 했어 굿굿 자, 오케이! 그레이트! 오케이이! 자, 이그나치 옥냥이랑 종수 종수 해주죠, 종수 종수 주먹 권왕 자, 그레이트 오케이, B 명상 중갑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했어요 중갑 주먹이 안되잖아, 그쵸? 원래 중갑 돕기 하려고 쓰는데 안했어 지휘, 지휘가 뭐였죠? 뭐가 좋죠? 아, 기사단 계략 붙이려고? 아니, 주먹 몽키디 두하노로 키우고 이그나치도 옥냥이도 아, 얘 마법의 재능이 좀 있어요 마법의 재능이 있는데 활 얜 검도 좋고, 활도 좋고 검은 내가 또 선생님이 써가지고 선생님 따라서 또 하기가 좋거든? 오케이, B까지 올려놓고 됐어 요정도 라인 요정도면 됐다, 그쵸? 잡채 뽑기 행동력 이거 여기다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개별에다 다 쓰는 거야? 두 칸짜리 이밖에 없네? 마리아나한테 쓰자 마리아는 요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오케 그룹과제 그룹과제는 잡채 뽑기 할지 마곡관 관리 할지 그거죠 말하자 말 비행도 좋아? 비행 비행 나 날아다니는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비행 도끼 반장 어때? 비행 도끼 반장 날아서 비행 도끼 전직이 있대 비행 도끼 전직이 있대 비행 도끼 반장 비행 도끼 반장 비행 또 누가 할래? 너 동물 좋아하니까 비행 힐러 어때? 비행 힐러도 있어요? 비행 도끼 반장 비행 창 어때? 비행 창 비행 창 도끼도 좀 키워야돼? 얘는 비행 도끼 얘는 비행창 오케이 수고 계신 녹고 싶은게 있는데 날 대하는 여학생에게 여학생들이 싫어해요 재수없다고 내 경우엔 그림 속 장미일까? 어쩔 수 없지. 긴장을 풀어줘 하하하 선생님 신앙도 필요해요 이론왕과 신앙을 다녀가는거에서 이론왕과 신랑을 다녀서 그래몰이를 목표로 한다 똑같은데? 그래서 더 좋아하게 오케이 원래 하던건데 하게끔 해 어? 오케이 다가위를 열까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캐모마일티를 써서 하하 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드셔보시겠습니까? 툴즈도 누나 툴즈도 누나 흡점 극복하는것도 관심있어질것 같지만 황과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처음에 좋아 호감을 느끼죠 로렌치 로렌치 내 역량은 어땠어? 자아 오케이 기마술 아! 이거 안했네? 비행으로 안 바꿨네? 지금은 샤압 우기전 구입 얘 활 얘 활 없잖아 이거 부서졌잖아 새로 사는게 낫죠 수리보다 구입 사 감찰해보.. 활 구입 맛있어? 없는데요? 철의 활 밖에 없는데 샵 무기전 구입 샵 아 비병한테 좋네 활이 그죠? 강철을 하나 사고 그리고 금괴 팔라고? 금괴 팔고 요거 요거 강철알 이거 팔고 필요없죠? 매각 판매 수성대 수성대 천원 이거 천원에 팔아? 아 네고도 떨어진거 플러스로 연성? 수성대 아 그래서 플러스 있지? 나 주인공 플러스 있잖아 어 강화 오케이 무기전 강화가 안되는데요? 아 대장관 아 대장관 연성 이태란 이렇게 이렇게 강화 플러스 할 수 있는 있다는 거잖아 그치? 강철의 조끼 오케이 연성 연성석 4개 할 수 있네 4개 어? 다 쓴거라는게 좋네 다 쓴거라는게 좋네 아깝잖아 어 강철을 알겠다 여기 이거 어때 아니 창고에 있어 다 쓴거 강철해둘게요 그쵸 오케이 또 창고에 있어 다 쓴거 녹 쓴거면 어때요? 녹 쓴거 메리크리덴드 녹 쓴거는 딴건가봐 그리고 아까 이렇게 활 예 얘 하나 해주고 연성 오케이 하나 해주고 내구도 뭐 다 쓴거 없죠? 강철의 활 활 하나 있다 여기 활 이거 하나 할까? 얘도 하나 할까? 그때 연성하는게 좋아? 아 몰라 오케이 철의 활은 팔어? 왜요? 철의 활은 두 번 때릴 수 있을 때 써야되는데 에헤헤 자 이제 다 했죠? 그러면은 강습합니다 귀찮으니까 자 도끼 도끼반 창하고 도끼 좋죠? 별거 많죠? 길베르트 도끼 도끼주먹 검..검주먹 창활 얘가 제일 많이 배운다 이게 이거나 이게 휴식 휴식 어? 휴식하면 그거 차나? 아 산책에서 밥만 다섯 번? 아 밥 먹이는게 나? 알았어 산책에서 밥 먹이자 헤헤 자 이동 소티스 어? 말할게 있는데? 아 휴식하면 주인공 너부도 찬다 후렌 사건만이라고? 모레스 음 포드라 사람이라고 해서 더 팩트로 의심해야됐나봐 동쪽의 상인 동쪽의 상인 아 어 이렇게 이거 사가지고 계속 선물해줄수도 있고 이동 여기 온실 됐나 이제? 아 더 오래 해야되나봐 아닌가? 아 매주마다 해도 돼? 오케이 보라색 아이씨 보라색 하나 하얀색 하나 빨간색 하나 오 마법 주입하고 자 돌아가고 요리는 여기 자 영양사 자 오늘의 메뉴 에너지 자 에너지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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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쭈욱 개사기 서로 친해지기도 해 그럼 서로 또 시너지가 있어 주문 메뉴 이쁜 이그나츠랑 마리아 슈욱 쭈욱 나 영입하고 싶은 애가 없는데 딱히 로렌츠 미스테아 힐다 미스테아 힐다 미스테아 힐다 하죠 힐다 이렇게 쭈욱 쭈욱 오이씨 쭈욱 오케이 레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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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온이랑 스타베이 힐 펠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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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까 칸하니 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펠릭스도 한번 해 오늘 풍화설을 마합니다 근데 펠릭스 좀 거북목인데요? 이러고 있는데? 그죠? 거북목이죠 좀 검술 너무 많이 했나? 노렌치랑 킬러로 벤치 줬다고? 활이 넘어와서 근접 근접 누구 있어? 실뱅 어때요 실뱅 실뱅 간지 여캐랑 같이 싸우면 올라가는데 실뱅 좋아 이 요리는 나쁘지 않고 그니까 실뱅 사기캐래 자 이제 됐나? 이제 없다 아 얘 식사가 개꿀이네 그죠? 뭐야 아 레온이 오케이 누구랑? 펠릭스랑 영권 없으면 가 정신사랑아 아 야 이렇게도 있어? 이벤트가? 엄청 다채롭게 있네 다 있다고? 그걸 어떻게 다 만들어? 어? 이벤트를? 개발자가 알아서 만든다 어 스승 흠 어 얘도 좀 약간 대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애입니다 훈련이나 해두시지 맞짱 신청하면서 어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어 오케이 됐어 이제 돌아가 산책 종료 예스 툭툭 직접 아싸 개꿀이죠? 닫혀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할 수 있는데 일단 반장 반장 해줘야죠 도끼 칭찬해주고 또 오르고 칭찬해주니까 또 오르고 오케이 그레이트 여기서 한번 도끼 그레이트 로렌치 로렌치 얘도 팔 한번 해주고 삐 하나 만들어주고 비행이 별로 안 좋네 찬 창단해주고 오케 칭찬해주고 올르고 창 한번 해주고 창 한번 해주고 얜 해주지 말자 얘 주먹 오케 주먹 칭찬해주고 두개 남았거든요 두명 두명 누구 해줄까 마리안 아 마리안 필요없어 리스테야 히이 로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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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자 오운될치 오케 칭찬해주고 칭찬해주고 빠 아 안되나요? 안되요 그룹과제를 이걸로요 클로드랑 레오니 레오니 고 레오니 마공수가 좋아요 말은 딱히 활한테 안좋... 어... 안분리해서 좋은건가? 멋있잖아 이거 어? 멋있잖아 쑥쑥쑥쑥 쑤쑤쑤 쑤쑤쑤 쑤쑤 responded 쑤쑤쑤쑤 쑤쑤쑤쑤들 쑤쑤쑤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동물사랑 기마 비행인 아군과 인접중일 때 자기 HP가 참 이거 블리자드 어디서 봐요? 나 뭐 배웠는데? 블리자드 아 여기 있다. 블리자드 어 마법 3데미지 오 이거 엄청 좋은 거네? 무게도 적네? 근데 명중이 좀 낫구나. 라이나로크 최상급 3개 쓸 수 있어. 위력 15. 근데 블리자드는 봐봐요. 아 3. 어 여기 필살기 생겼어요. 가자. 산책? 산책에서 채워줘? 아니, 오늘은 강습 들어. 무슨 강습이냐? 도끼창 강습 아, 의욕도 올라가고 좋네. 강습 다 가요, 여러분. 음, 안녕? 나 이태란 선생님이야. 뜨겁니? 어, 뜨겁니? 후후, 불어먹도록 해. 그래? 여기 있는 쿠키도 좀 먹고. 그래. 뭐 혹시, 좋아하는 과자 있니? 음, 그래. 과자 관심 없구나. 음. 혹시, 신경쓰이는 동료가 있니? 음. 동료. 그래. 좋아보이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땠어? 구티타이미. 하하하하. 그래. 다음 시간. 다음에 또 보자. 이태란의 매력이... 올라 버렸네? 자, 과제 출격을 해볼까? 자격시험. 뿌리건드로 바꾸려는데요? 도끼로 싸울거면? 근데 이상하게 내가 활을 자꾸 쓰게 된다? 안 맞고 때리고 싶어서? 근데, 근데 도끼로 키우고 싶어서 도끼를 계속 배우기야. 그래서 활전이 나가는. 물딜러는 다 거쳐가요. 마스터하면. 아, 그래? 이게 하면서 마스터하는 것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경험치 보너스가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그래. 그럼 뿌리건드로 가자. 아! 시험패스 사야되네? 잠깐만. 습. 샵. 도구장. 구입. 클러드. 활도 좋아. 활도 좋아. 자, 이건 메인 스토리입니다. 세테스의 동생 흐랜이 행방불명되어 대수도원이 소란스러워진다. 그녀를 수색하러 나선 일행은 단서를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데 그러던 와중 그들이 다다른 곳은 어떤 인물에... 백운위종. 칸하하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에피소드 6. 서신의 소문. 선생님. 선생님. 그냥 포기할 거야? 아니. 나 이테란 선생은 포기하지 않았어. 후렌을 계속 찾을 곳이야. 탁쳐라, 쏘티스! 어? 마누엘라. 어쩐지 안 보이더라. 마누엘라. 마누엘라. 그 다잉 메시지를 적어놨어. 죽었나? 어. 어, 다행이에요. 어어. 저 방향. 저게 뭐가 있다고. 그죠? 구멍이 뚫려 있잖아. 저 새끼 의심스러워. 한내만. 너지? 이 새끼야. 연기 어설퍼. 너잖아. 저 새끼. 저 문장에 미친놈. 저 문장 때문에 사람도 죽일놈이야. 저 자식은. 그치? 평상시에는 동기가 없어. 근데 문장에 관련되어 있으면 죽일 수도 있는 놈이야. 그쵸? 구멍 안쪽에 감금되어 있을지도? 가자! 우리가 가는 거야. 나 이테란 선생이 책임진다. 선생님은 너희에게 실망했다. 선생님은 너희에게 실망했다. 자. 정신 차렷! 힐다는 이렇게 요령 피워 자꾸. 노력을 안 하려고 그래. 왜냐면. 재능충인 주변 사람이 있어가지고. 누가 있어. 재능충인 가족이 있어가지고. 쫄아있어 얘가. 어? 뭐야. 나 못 봤는데? 후렌? 어? 사신기사? 이 새끼가. 그래. 죽고 싶으면 덤벼. 죽여줄게. 좀 약간 그거, 그거 같죠? 그.. 뭐지? 일본 오니처럼 이렇게. 이렇게 됐지. 가면이. 오니 가면 있잖아. 자. 자. 갈까? 뭐 정비할 필요 있겠어? 배치할 필요 있겠어? 바로가! 그.. 오케이! 전투를 시작하자구! 사신 시.. 기사 격파. 이외의 적 천멸. 사신기사도 이번에 못 잡는다 보다. 후렌을 도와줘야 해요. 오케이! 밟으면 이동하나 보다. 그지? 자. 지도 어떻게 봐. 여기에다가 열쇠 줘서 보내.. 보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돌돌돌 돌아서. 피용! 여기도 피용! 그래서 이거 까고. 피용! 어어씨! 짜증나네. 상자 먹지 말라고요? 이 새끼 개 세잖아. 죽일 수 있어? 이번에? 명중 124. 공격 37. 늑대보다 센데? 암흑 마법 시험 패스. 계략으로.. 해서? 계략으로.. 저번에 했는데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 리시테아 말 추가 스킬 있음. 맞아 그거. 무슨.. 다.. 다크 뭐. 그럼 오른쪽으론 안 갈게요. 아 오른쪽은 혼자 계속 돌아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혼자서 한 명 개.. 개 패는 것 같아. 그렇지? 오른쪽에 에이스 한 명 보내자. 그러면. 에이스 혼자 다 할 수 있는 애 누구야. 어? 뭐야? 반장 어딨어? 어? 아씨 반장 보내려고 했는데? 반장 이 새끼 유.. 의심스러워? 아 마누라 선생님 데리고 갔어? 내가 가도 되는데.. 아.. 그러면 얘.. 얘 누구야. 염재병? 염재병은 뭐야. 도끼. 도끼 쓰고. 아마.. 아마나이트. 오케이. 얘는 뭐야. 활 활. 이거는 중갑이 가면 되겠다. 중갑. 나도 중갑가. 야 중갑은 중갑이가. 야 중갑아. 교환. 이거 어떡해. 소지품. 소지품. 상점에서 어떻게 받아와요? 얘는 아만데. 아마가.. 도끼 깔 수 있어요. 아 선생님 붙여야 돼? 아이씨. 수송대. 이렇게? 잠깐만. 이동. 하나, 둘, 셋, 넷 칸 갈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가져야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는 게 나아. 그치? 그리고. 마법사가 없어. 아 이건 중갑이 앞장 쓰는 게 좋은데. 이러는 거. 그치? 음.. 종수가가? 종수는. 방어력이. 14. 6. 7. 14. 어 얘 방어 왜 이렇게 좋아? 로렌츠. 19. 로렌츠가 왜 좋지? 그러면 이렇게. 살짝. 요 정도. 오케이. 어 선생님. 자. 대기. 아이 교환. 수송대. 삶. 너. 여기. 남자. 윤. 여군. 여자. 서. 여군. 여군. 가. 이번엔 엔세가 왜 이렇게 써있냐? 엔세가 왜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교환 보물 열쇠 바꾸고 또 해서 교환, 아니 수송대 아까 도끼 플러스 내가 아까 만든거였죠 교환 다시 또 교환 강철 도끼를 강철 도끼를 상처약 대신 주고 아 철의 도끼를 빼잖아 철의 도끼를 빼 그리고 교환 수송대 상처약 교환 철의 도끼 아니? 끝내 대기 그리고 바로 출발 아 아 안되네 아니? 마리아의 마리아의 계략 신속태세 지금 출발해 아까워 지랄 들어가 들어가 전 2 자 너에게 맡긴다 공격 공격 멜로 메이스로 아머 깨부수기 즉시 가동 팡 맞고 팡 같은 아머나이트 각각 야무나이트 공격 지 아머 나 넌 아머 나 아머 나 나 아니겠죠? 이렇게 지나갈 수 있죠? 어? 문 열쇠가! 아 제가 조야? 오케이 자 여기는 이제 공격력.. 에.. 이동속도를 업했기 때문에 두다다다다다 한 명 갈 수 있고 리시테야? 갈 수 있고 갈 수 있고 갈 수 있고 그러면은 안 가 살짝살살 살살 꼬드겨 여기까지 여기까지 꼬드겨 여기까지 꼬드겨 여기까지 딱 대기 갑자기 튀어나갈 수 있게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됐지?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살살살 오케이 왔어 하 피하고 어디 보자 자 들어왔 아 지네가 알아서 오네 죽고 싶어서 자 힐.. 힐.. 힐다야 가자 자 자 척척척 활 쏜다고? 안아퍼 중갑이라서 안아퍼 자 요거는 너무.. 너무 야무지죠? 선생님이 먼저 앞장 쓰겠습니다 선생님이 앞장서서 개 패는 맛 있어야죠 자 공격 철해검 두 번 때리기 사망 핫 피하고 한 번 더 핫쥬아 에너지 파워 69 개쎄죠 자 선생님이 여기서 딱 뿌리 박아놓고 자 너 자 이쪽으로 가서 계략 전투기술 공격 브리자드 어? 뭐야 리자이어 왜 더 약해요? 리자이어가 왜 더 세요? 강철에 건틀린? 아니 철에 건틀린 4번 때리기 미쳤죠 헤헤 어때 사띵 자 다음 리스트야 리스트야 리스트야도 한입 해야지 오케이 흫 아 근데 리스트야 가면 제가 뒤에서 쏘네 쏴 쏴 쏠라면 쏴 바이아 바이아 도라 웜 루나 쓰읍 이게 뭐가 있나봐 속성이 이걸 더 많이 다네 도라 오케이 어? 뭐야 이 새끼는 창을 한번 써볼까 ? 아니 piercing 보다 보다 상을 한번 써볼까 아니 핥 핥 하 하 흥 우은 으흐흫 히앗 흠 흠 흠 흠 흠 흠 막탄은 그래 흠 흠 활로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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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케 가면서 저어 회복으로 해주고 싶은데 오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먹자 오케이 자 끄네 단격 오쭈오쭈오 흠 안아프죠? 병고야만 마스터시켜주죠 아 아파 철틀립 미쳤죠 아다마라 상처야 선생님 하지마 마리안 마리안이 한 번 할래? 비이조드 하지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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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오케이 피하고 아 아 공각일 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달려가고 자 가고 갈길 가고 어 어 어 이게 되네? 다 으 으 하 으 으 으 쯔 슈퍼리우쯔미님 팔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오 요맛이 있어요 또 달려가고 달려가고 오케이 오케이 자 마법 반격할 수 있죠? 일단 피하고 아 아파요 괜찮아요 웃쨰하아 아퍼 너도 아퍼 두번? 안 두번 오케이 안 아파요 활 카운터 좀 활 카운터 오케이 자 달려가고 강철의 활 철의 활 강철의 활 죽이고 따잇 철의 활 사망 아 위 화살표 3개 있으면 결약도 쓰고 아 이거 나처럼 그쵸 부대가 있다는 뜻이죠 부대 오케이 자 선생님 가고 어? 누구야? 마법 쓴다고? 오케이 마법 쓰면 더 좋아 와 한명 꼬드기면 좋죠 앞으로 오게 해가지고 자 힐다 갈 길 가고 자 힐다 갈 길 가고 자 갈 길 가고 자 갈 길 가고 나 지켜 나 지켜 나 지켜 나 지켜 나 지켜 있어요 나 이거 개략이 안되냐 여기로 가야되나 나 지켜 아 나는 회복 안 돼? 나는 안되고 힐 힐하고 갈걸 오케 힐하고 갈걸 오케 따라와 빨래 들어가죠 진영 되게 안좋죠 마법사가 앞장쓰고 뒤에 검사있고 노뎀 미스 오케 재 중갑 중갑은 니가 처리해 자 공격 공격 에로 사망 중갑 담당 아 뭐야 반격을 생각 못했네 오케 그리고 마법사 마법사는 따다다닥 설치된 바닥이 여기저기 있는 것 같아요 개폐고 개폐고 아 힐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 문 오케 요거는 상체악 보낼께 상체악 상체악 너무 많아 이건 뭘까? 회피가 상승합니다 아 회피 바닥이 있어요 그리고 회피 바닥 회피 바닥 자 오이구 좋다 회복기술 개략 오케 오케 두명 철회왈 사망 오케 요시 요시 십사 사띵 따다따따 오케 오케 슈퍼파워 오케 슈퍼파워 오케 좋다 말이 안좋았다 슈퍼파워 요기 한번 문 열쇠 어 문 열쇠 인간이 싫어서 필살기 썼대 스읍 여기로 들어가면 어디로 나올까 여기는 여기 여기도 대표 한명 보내야될거 같은데 여기도 대표 한명 보내자 누구 보낼까 종수보내자 종수가 세니까 이리 가고 이리 가고 전 2 공격 투 쳐 나는 던지고 니 데미지는 노데미고 요렇게 투척투퓨로 바꿔놔서 간격도 하고 아 못하겠다 거리가 안되네 아 안맞게 졸렬하게 저렇게 하네요 안맞게 아 이거 대표 누구 보내지 충수가 나온거 같은데 그럼 이거 어때 센세? 아 센세가 가기엔 개략 빨라지게 다 빨라지게 다 빨라지게 다 빨라지게 다 빨라지게 다 빨라지게 다 빨라지게 한번 들어갔다 나와 아니다 싶으면 나오면 되잖아 이건 뭘까요? 조작할 수 있을거 같은데 어떻게 하는거지? 세명 법사는 없어 역시 왔군 여기서 썩어 문드러져라 활 법사에 암 안붙으면 돼 얘는? 말 말 활에 약하고 혼자 감당해야돼? 아 얘네 또 여기있네 이건 뭐야 방어바닥 수비가 상승해 어 일로 가면 또 어디로 가네? 차라리 여기 들어가면 될거 같애 나는 그래서 한 명 죽이고 시작해 방어 올라가 있잖아 갓갓! 호쩨 호쩨 한 놈 죽이고 그리고 저거 땡기고 가야지 뭐 하나 열릴거 같거든? 자 그리고 힐당 경찰 듣기로 투구 뿌수기 스파이크 투구 뿌수기로 깰게요 대가리 문 열쇠 상처약 필요없어 보이죠? 빼 상처약 까 한번 까 관심있으면 오겠지 와 자 이속 증가죠? 아 이렇게 이런 애들 한 명씩 잡고 싶죠 이렇게 반격을 너무 많이 당한다 그치? 괜히 어설프게 까다가 한 놈 죽이고 반격하면 나쁘지 않지? 가자 오케이 나도 근데 얘네 좀 약해 넌 하지말자 넌 하지말자 넌 하지마 너는 하지마 딱 여기 해피바닥 해피바닥 화살 대결하게 여기로 가 어때 해피바닥도 있고 나는 해피바닥 나는 해피바닥 나는 해피바닥 나는 해피바닥 똑같네 똑같네 아 쟤도 해피바닥이라 오케이 감이 잡혔고 자 해피바닥 난 해피바닥 나도 해피바닥 어 너는 해피 안바닥 난 해피바닥 피하고 오케이 난 해피바닥 너는 해피 안바닥 사망 오케이 오케이 어 죽을라고 죽을라고 오케이 맞아줘 오케이 피해 얘 머리가 똑똑해서 마방도 좋거든 한 대 맞고 오케이 저격수 옥냥이가 일을 잘하죠 또 와서 한 대 쏘면 오케이 피하고 피하고 왜 피하지 해피바닥이 있으니까 오케이 나는 쏘고 너 해피바닥인데 너는 맞네 오케이 너 해피바닥 아닌가 나만 해피 바닥이야 나만 해피 바닥이야 나만 해피 바닥이야 자 힐드한테 쏘네 종수한테 안 쏘고 왜 종수한테 안 쏘지 오케이 달려와 나 방어 바닥 나 방어 바닥이죠 안 아파요 방어 바닥이나 근데 너는 아프죠 왜? 그냥 바닥이니까 바닥발 게임이네 어? 옆구리? 아니죠 방어 바닥 오케이 아프죠 아프죠 어 얘는 기동력이 좋아가지고 그냥 강철 주먹 꼈으면 죽였겠다 자 이거는 반격으로 잡으면 되니까 그냥 철의 활로 얘를 빨리 잡아주면 어 강철의 활로 오케이 속도가 차이가 나면 서로 차이가 나면 두 번 되려 그냥 공격력이 두 배가 돼 그래서 속도 빠른 게 좋아 이 시... 이 게임의 누구야 특성이야 자 일단 얘네 하는 거 볼까요? 음... 철틀릿으로 잡고 1회차 로나틱 되는데 어려워서 뺐어요 1회차 로나틱 2회차 로나틱 2회차 로나틱 2회차 로나틱 3회차 로나틱 요... 요것도 긁어야 되는데 그지? 자... 가고 어... 못... 못 넘어가는데? 아... 문으로... 오케이 문... 근데 여기는 왜 되는 것처럼 보여? 비병은 되는 건가? 달려가서... 아... 문을 열었네? 다시 이게 몇 번까지 되죠? 철해검 두 번 때려 아마킬라 아마킬라로 아마... 킬라 문장의 힘이 발동 아마... 킬라 근데 문장의 힘 뭐였죠? 15 천생이 도적이야 보물 열쇠 보물 열쇠 수송대 보물 열쇠 수송대 문장이 여기 있어요 어... 불꽃의 문장 데미지의 30%만큼 회복 아... 힐을 해 때린 만큼 이게... 내가 들었어 파이어 엠블렘이 불꽃의 문장이잖아 그쵸? 주인공만 갖고 있는 이 전통이 있어 파이어 엠블렘 그리고 이제 없으니까 마음 놓고 개패면 되죠 가서 공격 파이어 호흡 아이... 저항력이 좀 있구나 이게 구리지? 이거 구려요? 얘 레온이 창비행 울리고 있어요. 어, 맞아. 뭐지? 회복바닥? 회복하고 싶으면 문 따고 들어가라는 건가? 비행은 좀 이속을 받는 대신 좀 안 좋은 게 있네? 할 게 없어요. 얘가 레벨이 너무 안 온나? 아, 그래서. 오케이. 문 열쇠. 조수. 방어바닥. 오케이. 개폐기. 자. 자, 까. 해제. 어때, 어떻게 됐어? 뭐가 해제된 거? 몰라. 모르지만 일단 가. 잠깐만. 이렇게 할 거면 굳이 여기 왜 가? 이렇게 왜 가? 어차피 여기서 문 따고 갈 수 있는데? 굳이 일로 갈 필요가 없었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양옆에 원거리들 다 썰어놨죠? 오케이. 저격수가. 간지난다. 간지나. 자, 유의 처리하고. 이 새끼 죽이고 싶은데? 문 열어. 아, 이씨. 어떻게 하지? 안 죽여도 되겠죠? 문 닫아. 아, 열면. 알아서 열려. 아, 그러네. 이 자리에 이건데? 이렇게 들어가? 안 맞고 싶어서? 아니. 그냥 기술 쓰자. 레온이 창 왜 배웠냐고? 아, 맞네. 창 배울걸. 근데 내가 안 맞고 때리고 싶어요. 자꾸. 제 마음 이해하겠어요? 이거 한번 써보자. 출살기. 맞고 일하기. 그래서 얘가 안 크나봐. 터로카우. 오케이. 회복. 자, 전송. 아, 이게. 총수거리가 안되네. 시. 그냥 회복해. 그냥 어차피 남, 남. 터로카우. 아, 투척도끼. 아, 투척도끼. 아닌가? 아, 거리가 안되네. 가자. 자. 저걸 또 까야되고. 여기는 좀 처리해놨고. 이 문장에서 만나는건가? 문장으로 가면 요런데로 가서 까주고. 뭐 이런건가. 요정도만 해서 유인.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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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또 가면서 힐해주고. 이렇게. 자, 달려가고. 소지품. 강철창. 수송대. 수송대에서. 철창도 하나 갖고와. 철창. 투척창도 하나 받아. 오케이. 오케이. 어디 일로와. 오케이. 너. 어디 일로가. 전. 2. 아. 아. 위에도 있어. 위에도 있어. 오케이. 어떻게. 다시 전이 어떻게. 다시. 응. 2. 5. 더. 다시. 2. 1. 2. 1. 3. 1. 2. 3. 생각해보니까 나 나쁜놈 잡아야되는데 저 센놈 청각 아껴야되는데 오케이 계략 계략 그냥 날라갔죠? 자, 비켜봐 저항이 좋은데? 사망 다크스파이크도 저 해골기사 잡을때 써야되는데 오띵 그래 너 한번.. 내가 한번 해볼까? 사망이네 그래 너 한번 써봐라 창 한번 써봐 너도 교란? 교란 아끼고 경찰차 개약해 개꿎었어 진짜 개썩었어 바꿨어 오케 어.. 두번 쓸 수 있네요 어.. 두번 쓸수있네요 회복 창독기 비행하려면 창독기 자 들어가 전 2 오케이 이거 까야죠 문 즉시 개방 해제 힐다는 직진 힐다 너무 느리다 그치? 개열받는다 우리의 목표는 이거랑 두개야 그치? 이거랑 이거 개먹고 싶어 그치? 요기 아마 요기에서 아마 갈거 같고 여기서 요렇게 갈거 여기서 깠으니까 얘는 뒤로 돌아가고 문 열렸으니까 요기에서 하나 가고 요기서 하나 가고 두개 두개 먹겠다 그치? 열 수 있냐구요? 헤헤 헤헤헤 전 2 선생님 가면 되지 너 지금 그치? 어케 엉 엉 엉 스테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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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C... 한눈 남겨야 돼 뭐 어쩌라는 거예요? 아, 대기하라고? 나보고 지금 대기하라는 거야? 그냥 이렇게? 다 모여야 되는데? 지금 다 퍼져 있으면 안 되는데? 다크 스파이크 딜보그 결정 13 기마 특효 13 한방에 주게 하거든? 그거 막 누적 시켜가지고? 계략 누적 시켜서? 다 까고 가자. 그래, 천천히 힐다 전이 오케이, 얘, 얘 보물상... 보물 그거 있거든요? 그리고 센세가 센세가 여기로 가서 저기로 가서 까자, 오케이? 완벽해, 그리고 다시 모여 저 맨 위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고 얘는 너는 이제 돌아와서 여기로 합류 여, 여기로 해서 합류하면 돼, 그치? 오케이? 오케이 오, 뭐, 한국인 킹 킹 킹 킹 킹 킹 너무 약해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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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끄내기 하네? 아.. 아처 직업 특성이라.. 그럼 아처를 키워야.. 아씨.. 바꿔야잖아 근데 그게 없잖아 한 달 하나만 파는데 헤헤헤 기술로 잡을 수도 있어 기술로 잡자 기술로 잡을 수도 있어 자.. 선생님이 갈게 전 이.. 위로.. 그치 자.. 선생님이.. 뭐야.. 자.. 보물상자.. 득 산다.. 소워드 글쎄.. 어떻게 가? 사랑? 어디서 어떻게 해봐라.. 전..이.. 전..이.. 아 나 선도 쏘도 뭔지 보고싶은데? 굳이 안보여도 된다고요? 굳이 안보여도 된다고요? 이 새끼들 하나는 잡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다 튀어나오면 길막하면은 얘 죽이면서 끝나잖아 그쵸? 얘네를 어떻게 살려 어떻게 지나가 아씨 죽이고 싶은데? 일단 문 앞에서 뭉치기 일단 대기 선생님 올 때까지 대기 아 얘 안다 얘 마지막 안다 마법사를 살려놓으면 안되잖아 그쵸? 마법사를 살려놓으면 안되잖아 그쵸? 맞겠어 아 오케이? 제가 일로 붙으면 괜찮지? 아 잠깐만 하아 미친놈이 막 행군의 반지 뭐야 이거 이동력? 뭐야 이거? 이동력? 전..이.. 내가 저거 왜 때렸지? 아 근데 지금 얘 죽일 필요 있나요? 사신기사? 일단 가보자 우리끼리 가보자 문 전.. 개략이 안되네.. 다 썼네.. 다 썼네.. 다 썼네.. 오케이 수지쿠 장비 대기 길 안 맞겠지? 오케이 모르겠다 씨 끝내 끝내 필요없어 필요없어 우와 활이 차고있지? 칼 찼는데? 6뒤 끝낼 수 있어? 잠깐만 아씨 길어 0인데? 왜 0이야? 네놈따이에게 볼일은 없다 디버프? 디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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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뭐 걸렸겠지? 안걸렸네 다 단독하네 섭고 형 동양 나 ihat 기름 보기 擊 percent 강 온 tas 다 못 때려요 얘가 여기까지밖에 못가가지고 어?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여기로 가서 계략을 써서 딜을 1깎어 1깎고 나머지가 리스테야가 잡아 오케이 두명이 1댐 나머지가 리스테야 오케이 0중 89 오케이 오케이 멈춰있을 때가 아닌데 이게 리스테야죠 어 힐을 안했다 수비의 용병술 암흑마법 시험패스 아 얘 전에 나왔는데 언제 나왔더라 거기까지다 흥이 지나쳤군 사실 둘 다 아마 4천 아니겠지 목소리가 다 변조되어있네 오케 꺼져라 엠테일까 염저라 우리 신랑의 컵이 나무 아니것네 흐헤헤헤헤헤 그냥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활로 키우자 활이 좋은 것 같아 저 사람 살아있어 다행이야 어차피 걔 데리고 오잖아 걔 누구야 펠릭스 엔지 오케이 너의 웃음을 보았고 싶어. 사실 왜? 본격적으로 기억하지 않나? 지금 이 사람은 사람이지 않나? 지나친 생각이 없군. 세테스 씨가 기다리고 있으니 얼른 알려주러 가보자고. 내 힘이지. 학생들의 힘은 아니지. 하지만 가식적으로 한마디 해주고요. 근데 왜 흐랜이... 사신기사 예리치 염재 예리치 흐랜의 피가 필요해. 민초의 피가 특별한 피가 흐르고 있어. 위험한 피. 그래서 대수도 오늘 너가 다른데 숨는다. 아니에요. 왜 쉬지 않아? 우리는 이대로 도망가야 돼. 저는 싫어요. 외딴 곳에서 누가 와도 만나지 않고 외롭게 살라는 건가? 그래. 싫어요. 발견되지 않을 거란 포장도 없잖아요. 그렇게 치면 어? 그렇게 치면 뭘 할 수 있어? 흐랜. 시킨대로 해. 흐랜. 못 봤는데? 흐랜. 그래. 나루호도. 그렇군. 이제 이제 감정적으로 평가하겠네. 흐랜을 부탁해도 괜찮겠나? 흐랜. 그러면은 흐랜. 내 학생? 내 학생이 됨? 아 진짜로? 흐랜. 힐러임? 근데 왜 힐러 또대꾸라 그래. 힐러 세 명 되잖아. 당신의 만에 맡기길 잘했어. 모니카는 누구야? 흐랜. 끼지 말고 꺼져라. 마리아는 딜러 쪽으로 전향시태도 돼요. 딜러 쪽으로 가면 딜러가 세 명이야. 마법 딜러가. 흑수리반으로 복귀시킬 예정입니다. 모니카는 흑수리. 내가 만약에 흑수리반 골랐으면 모니카 들어옴. 흐랜하고 모니카 둘 다 들어옴. 그냥 무조건 다른 반에 가게 돼 있어? 아... 모니카는 없어? 그니까 뭐 영걸전으로 치면 마리아는 송건. 그죠? 그리고 이제 흐르는 마량. 어? 잘못 눌렀다. 이상한 녀석들이 목격되고 있어. 수상적인 녀석을 조사하던 기사가 시체로 발견된 사건도 있었지. 그러니 없겠지만 만에 하나 내게 문제가 생기면 이 방을 찾아봐 선반디라던가 내게 물견... 재수없는 소리. 선반을 뒤질 일이 생기겠네요? 그죠? 선반 뒤질 일. 아, 선반 뒤지고 싶다. 백운의 정 비룡의 달. 그리핀 평원. 부하 이름 못 바꾼 것 같아. 비룡 무리가 하늘을 올리는 소리로 공명하며 맑게 트인 하늘을 가르고 겨울을 나기 위해 남쪽으로 사라져간다. 악마의 열매 있다. 어떻게 사람이 악마의 열매? 공격 범위에 있는 적. 먼저 공격하면 연계공격 발생. 그론다즈 그리핀전. 선생님 기억하고 있었지? 자세한 건 모르겠어. 아, 반규모 대향전. 전했던 거 같은 거 아냐? 아, kick- Opp-Kill 초록색 느낌표는 외전입니다. 캐릭터링 스토리를 다룬 컨텐츠입니다. 좋은 아이템 줍니다. 어 마누엘라 선생님 한네만 선생님 다 안나와 그럼 나도 안녕하세요 마누엘라 선생님 참석 안하는데 그럼 우리 반이 이기지 계율해야지 아니 불공평해 아 영감 좋으라고 한 말 아닌데 좀 우습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샵 도구장 구입 패스 어 재고 3개 다사 프렌 한번 볼까? 프렌 너 뭐야 너 뭐냐고 오 세스린의 문장 회복마합 사용시 위력이 가끔 세짐 세스린 프리스트 세이로스 선교회 어 패스도 있네 창을 써 훈창 스킬 인접한 아군 전투시 적에게 받는 데미지 어 내가 옆에 있으면 아군이 근데 붙일 이기가 힘든데 창은 하나 줘야겠네 근데 창 쓸일 없겠죠? 그래도 주 교환 그리고 예 검 하나 있었는데 교환 소지품 도구장 행군의 반지 중값 줄까요? 느리니까 썬더소드랑 바꿔 구 구 유 무게 오 구 구 거의 비슷하네 강철검 대신 쓰자 이거 위탁 방패 빼야돼? 아 그래? 그러면은 내가 쓰자 주인공이 쓰는게 좋아 그 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위탁 아씨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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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과 변경 어? 레온이 날아다닌 수 있어 전투 다시 이동 가능 아 때렸다가 튀기 떼튀 날튀 전투 그럼 얘는 기마병 얘는 기마병 걔는 날라댕기 어때? 안 돼 얘 누구야? 클로드가 어? 얘야야야야 못 날아 얘는 됐는데 얜 얜 아예 없는데 이게? 다 각각 달라? 사람이? 아 여성 전용직이 있어요 아 여기 브리건드로 바꿔 다시 생각해보니까 봐봐 근접이 근접이 주인공하고 권투맨 그리고 힐다 이렇게 세명이 있어 그럼 멀리서 쏘는 애가 옥냥이 반장 얘는 그냥 활 쏘는게 맞는거 같아 또 바뀌었어 그리고 레온이는 말 한번 해보자 말 물리댐들은 브리건드 키우는게 좋아요 아 그래? 소셜라이트 브리건드가 말타기 페가수스 페가수스 뭐할까? 날라댕기기 하자 날라댕기기 요거하자 멋있다 비행창술 오케이 날라댕기기 평가 클라스 체인지 아 흐랴 어? 안하네 힐다 베이컨 라팔 클라드 브리건드가 좋다고? 어? 성장 스탯이 힘이 많이 붙는 직업이긴 한데 굳이 안 해야돼 근데 금강부를 쓰고 싶은데 원거리를 하는 데가 없어 그냥 얘네 원거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괜히 이렇게 하고 그럼 이태란 도장놈 도장놈 얘도 말탈 수 있어 이그나츠 됐다 그리고 음.. 한바퀴 또 돌아야 돼 실패 또 도장놈 도마슈가 의심스러운 듯 물고기 낚시대회가 있나봐요 베르나데타 안녕 베르그리즈 베르나데타 베르그리즈 베르네나타 없어 착한 거짓말 리시퇴야 안녕 자 선물줄께 아니다 이따가 밥먹어라 뭐야 어? 거지네? 왜? 돌아가고 싶어? 그럼 돌아가 오케이 뜻이 안 맞겨요 아이씨 마력주의 안녕 길베르트 음.. 낚시가 뒷길 것 같은데 오늘 음.. 대회로 하는게 아니고 낚시 좋아요 뭐? 꺼져 말 걸지마 그래? 음.. 알았다 음.. 10시 시스템에.. 근데.. 이 새끼들.. 기강이 헤이해졌어 나도 대회 나간다 어쩔 수 없지 프렌이 원하는 물고기를 잡는대 낚시대회? 오케이 뒤졌다 해 아 액셀란드 아이씨 다시 우쯔 갈까? 오케이 아이씨 아이씨 퍼펙터 포워드라이닝어 똑같잖아 난 타나 뭐하나 핫쯔아 핫쯔아 어때 이 자식들아 근데 되게 후하다 판정 판정 왜 이렇게 후해 어? 토타테스 청어 아싸 아아 앗 뭐야 이거 어떻게 해 핫 쯔아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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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두개만 가져가자 별 두개 이미 잡은거야?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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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아씨... 다시 더럽게 못하네 파란놈 거..걸러 오케 빨간놈 오케 훗! 쯔아 훗! 쯔아 훗! 쯔아 훗! 아! 아아... 아씨... 다시 파란색 칼로 빨간색 고 훗! 츠! 훗! 츠! 훗! 아아... 훗! 훗! 아아...씨... 짜증나... 칼로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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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거는 안 좋대... 아... 파란 거 안 좋대는데? 훗! 훗! 뒤졌다 나 이번엔 진짜 제대로 훗! 뒤졌다 나와라! 아... 아 엑소런트인데 왜... 아아... 눌러버렸네... 퀘스트 템만... 하면... 끝이라고요? 다 퀘스트 템만... 2등급 이상 물고기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2등급이사? 아 이렇게 한 번 더 개허져 꺼져라 4등급? 나는 5성이야 지금 누가 2등급 이상을 쳐줘 아니 좀 불쾌한데 사실 소리치면 도망가 그거 좀 알아봐 그랜 오케이 토타테스 청어 자 오케이 개꿀 그쵸? 여기도 퀘스트가 있어요 산적토벌 루미르 자경단 줍니다 루미르 자경단 오케이 러렌즈 러렌즈 제국이 나눠졌나봐 내란에 의해 북쪽 절반이 왕국이 되고 왕국은 동서로 보내되고 동쪽이 동밀했지 제국이 남쪽이 왕국으로 독립을 하고 퍼거스 왕국인가? 그걸로 독립을 하고 그게 또 오른쪽이 동맹으로 또 짜잘짜잘하게 나뉘고 그래서 제국이 남쪽 북동쪽이 동맹 북서쪽이 왕국 흠 엘리차씨가 아니라고 생각해? 검을 배운 적 있어? 아니 잠깐이지만 엘리차 아니래요 근데 엘리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맞아 자 여기 칭찬 한 번 해주고 스카우트 한 번 해주고 자 퀘스트 퍼거스 왕국과? 오케이 탈출했다 뚜두 뚜두 생선생선 야 요리를 좋아하네 자 여기서 한 번 할까요? 어떻게 붙지? 이렇게 붙으면 되나? 아 게시판으로 가야 되나? 아 출격이세요? 오케이 린 하르트 린 하르트 아... 네무이ですね 뭐... 조금... 사회적 유효을 아다해 러는 기간인 것인가? 아... 뭐... 아... 아... 그런 법이야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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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장 그래 반장 잘해 잘하고 있어 반장 그리핀전 아니고 경마장 갈려고 한거 아냐? 이 자식? 예 가기싫어? 아마리...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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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싫으면 가지마 집에 가 경마장 가 경마장 꼭 참석해야 된다는 건 말이 안되죠? 그쵸? 그럼 힐다도 빠진다고 하자 너 빠진다고 하면 힐다도 빠진다고 뭐... 다 빠져? 그럼 나도 하지마? 그래요? 음... 그래 잘 들었어요? 학생? 음... 우리 반 얘기야 립서비스를 좋아하네? 안녕힐다 너도 안 나갔나고 할라고 했지? 펜다 듣고보니 그래 에델가르트드 찰스 왜 회복이 빠를까? 응? 왜 회복이 빠를까요? 왜 회복이 빠르겠어? 뻔하죠? 이런... 이런 창작물에서 뻔해 뭐...뭐가...뭐...뭐겠어? 괴인이지? 괴인 괴인... 괴인... 그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지 그... 사도처럼 걔... 그 누구야? 마이클란 마이클란처럼 그래서 이제 또 어? 그거... 해제되겠지? 근데 봐봐 반장 옆에 반장을 자꾸 옆에 의도적으로 붙는다고 해 그럼 뭐야? 마이클란처럼? 으아악! 나도 몰랐어! 이게 아니고 알고 있어 그래서 좀 더 능숙한... 그... 사도 이 새끼 이거...어? 꺼져라! 썩 꺼져라! 썩 꺼져라! 에델가르트한테 말 걸었는데... 꺼지라고... 이 악귀야... 뭣을 대? 아 여기 사는 건가 보다 그지? 아 아니네? 여기 사는 건가 보다... 없는 애가 나가자... 없는 애가 나가서 채우자... 검... 아 근데 검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옥냥이 밖에 없는데... 아 하지마... 아네 아네... 알았어... 아... 검술사검... 예리찬님... 예리찬님... 예리찬님이 사신기사로... 지금 용의자... 사신기사 용의자로... 지금... 그거 됐죠? 지목됐죠? 이태란... 플로드와 레오니... 펠릭스... 펠릭스... 선생님이 검을 쓰는데... 학생들이 검을 안 써... 아... 활대회 열어달라고... 활대회... 스카웃... 쪼끔... 쪼끔 흥미가 있어요... 나 어차피 검술선생님이라서 올거야... 그지? 쉬워요? 쉬워요 기분전 안좋아 하셨네요 맞아요 자 아래로 가서 문장에 비친놈 P랑 문장에 비친놈 어? 좋아할만한 대사인데 안 나가네 얘는 부추기야 좋아하고 한네만은 말려야 좋아하고 너도 조심해 아 이렇게 하면 안되겠지? 어 아니네 뭐야? 여기 계단 아니야? 멀세데스 여기 퀘스트 됐어 퀘스트 안녕 학생 그 탑에서 남녀가 함께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아싸 안녕 멀세데스 멀세데스 기억이 없어 보이는데 다 예리차 선생님인가 지금 어? 그거 하고 있어 석상 석상 신앙 경험지 10% 꿀인데 비행 독기술 검술 일어남 어 이게 한쪽을 밀어야되네 따로따로 놀면 안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야지 경험치를 빨리 해가지고 빨리 올라가지 그치 그치 아냐 으흑 으흑 가이 펑 유 펑 퀘스트 용감하고 미소가 멋지면 가족을 아낀 사람 아 친애 편지 허허허 허접들 반짝이는 들어가죠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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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물 친애 편지 가족을 아끼는 사람 자 주고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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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세이 흐흑 흑 흑 딱히 없는데 흑 흑 흑 흑 키워졌어? 흑 흑 제자 같은거 아니였어?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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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이네 사형 구라를 치고 싶은 김정수님 2개월 보조 감사합니다 제랄트가 45... 이 아저씨가 45살이지? 45살인데 당연히 나이가 더 많으니까 15살 때 저 아저씨 15살 때 데리고 달리면 한 15살만 더 많다고 하더라도 60살 아니면 나이 차이 별로 안 난다고 치면 뭐 한 20살 때 했다고 치면 15살 때 만나면 5살 차이니까 50살 20살이 저 데리고 왔어도 어 지금 50살이랄 때 참고 했는데 아 참고 안 했다고 해야 되나 쟤네 저는 한가하게 시간 낭비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가르치려고 그래요 젊은 꼰대에요 젊은 꼰대 아 이런거 대화해야 되나? 이 것도 말해야 되나? 아 쟤? 쟤? 파란색? 이게 낫지? 또 뭐 있어? 이거 파란색이 또 있지? 이거 말풍선이 떠있는거야 아 개혈박게 애쉬? 아 아 저기있다 말걸네 3파전이라고 해서 지켜보기만 하면 안되고 많이 쓰러트려야돼 아 흐흐 좋아요 그것도 해야되는데 이거? 어 이거 없어졌네? 아 이거? 이제 밥 먹이자 이동 어? 양이 어? 양이 오늘의 메뉴 로렌치랑 로렌치랑 애들이 조금씩 다 차있어서 하기가 싫네 그래? 알로이스 아저씨 알로이스 아저씨? 선물 아무거나 주면 4분의1식참 으음 선물은 회복 안쓰죠? 행동량 안쓰죠? 행동량 안쓰죠? 라팔 라팔 다 참고 그럼 다른 애 하자 나머지 선물로 하고 슈뱅해 슈뱅해 슈뱅 될거야 슈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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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치우고 슈뱅해 펠릭스랑도 한번 먹고 아 근데 또 찾아다니면서 선물해주기에는 귀찮잖아 그지? 그냥 해 스누 운동량 안쓰기 슈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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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슈뱅해 슈뱅해 믹스 그래 둘이 사이.. 둘이 자꾸 붙여줘 중매쟁이 됨 학생들이 대충 다 찾.. 어 뭐야 이거 어? 이건 뭐야? 뭐야? 왜 올라가? 특식? 추가가 더 큰? 씹 이거 먹을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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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두 명하고? 흐흐 맛있으세요? 흐흐 걔가 없네? 펠릭스가? 어? 아.. 밥 먹어서.. 한번밖에 안되지? 흐흐 그래 그럼 아무나 먹어 그래.. 외국인? 외국인하고.. 어.. 거지.. 그래.. 많이 먹어라.. 거지 많이 먹여야지.. 이제.. 돌아갈까요? 어.. 그래.. 내가 이거 말한거야.. 지금 만나러 갈 수 있잖아.. 이제.. 안 되네.. 스토리.. 스토리.. 아.. 스토리가 먼저 되야돼.. 그래.. 묶여.. 종료.. 이거.. 직접.. 다시 바꿔.. 왜.. 왜 바꾸냐.. 얘 바꿔야돼.. 얘.. 얘.. 도끼 하지마.. 다시 바꿔.. 활로 바꿔.. 활이 필요요.. 오락가락.. 오락가락 교육.. 그리고 바.. 계속.. 하면은.. 지루하니까.. 또 칭찬받을 수 있게.. 칭찬받을 수 있게.. 지위를 또 올려.. 그리고 다시 또 화를 배워.. 그리고.. 로렌즈.. 로렌즈 필요없어.. 예.. 복싱.. 여기 복싱만해.. 다 필요없어.. 복싱만해.. 힐다.. 도끼만해.. 중갑.. 이거 뚫어.. 중갑 뚫어.. 재능 개화.. 중갑이 특기가 되었습니다.. 속도 봉인.. 중갑 뚫.. 어우 잘한다.. 잘한다 잘해.. 레오니.. 너? 쓰읍.. 얘 날라다니.. 날라다니기 찌르기 됐죠 이제.. 확실히 얘.. 창으로 바꿔.. 창으로 바꿔.. 오케이.. 10불.. 몬스터 깨툴기.. 창술.. 흐랭.. 팀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공격마법도 해? 공격마법 한번 가르쳐 볼까? 잘해.. 너무 열심히äs.. 이 자식? 그래? 목표! 바꿔 다시 궁술.. 궁술지휘 이게 맞는 것 같아 바꾸고 로렌치 이거 바꿔 힐은 왜 배워? 어? 다크나이트? 말타면서 마법쓰기? 멋있다 다크나이트 하자 다크나이트 라파엘 주먹도끼? 아니지 도끼를 안써 얘가 그치? 격투랑 아 주먹도끼를.. 도끼를 해야되요? 주먹지휘 잘 모르면 지휘 넣는게 좋더라고 얘는 활 아 얘는 활이 맞고 이거 맞고 이거 맞고 이거 맞고 힐러인데 말탈 수도 있어요? 힐말 좋나? 얘는 말좋아하니까 얘 콜리나이트 있어요? 그래요? 얘는 말좋아하니까 좀 태워주자 비행 비행.. 비행힐러도 있어요? 비행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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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DLC말 있어? 그럼 기화솔? 이렇게 하고 얘는 이거고 창날기 얘는 이론하고 신앙하자 됐다 그룹 과제는 마리안 하나에다가 기마공수? 아니 기마.. 다크나이트 할거죠? 다크나이트 됐다 시작 엄청 왔다갔다네 질문? 오라버니가 방해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면은 물어보는게 뭐야? 단념할거였으면 안 물어보죠 그쵸? 얘기하고 싶단 말야? 그게 더 강하단 말야? 없는 틈을 탄다 하하하 좋은거 알려주죠 안 들키면 돼 오케이 자 다음 학생 창술, 기마술도 단련해줘야 인류가 되지 않을까? 음.. 나는 날라다니면서 창맨 하려고 했는데 날라창맨 하려고 했는데 안돼 날라창맨 해 시리 음.. 그래 누구지? 음.. 아! 거지구나 음.. 그래 뭐 하고 싶은 말 있지? 음.. 미안해 친절하게 아.. 그래 어.. 똘똘한데? 음.. 레아님하고 만나기로 했지 아.. 내일로 미루라고? 소테스? 소테스 못봤는데 왜? 같은 얘기를 전해야돼 내가 전해줄까? 같이 나뉘고 싶진 않죠? 마국관에 있을거에요 염물 준비해야돼서 나보고 장작패란 얘기니? 거지야 지금 나보고 장작패란 얘기야? 도와줄게 씨.. 뭐 어쩌라는거야 뭐야 얘 화법 왜이래 어? 그.. 그거.. 그거야? 예측 못하는 그거 서양 어저께 동영상처럼 예측 못하는 화법이야? 돌겠네 얘 어떻게든지 하하핰 얘도 우리 학생 할 수 있어요? 얘 우리 학생 할 수 있어? 아.. 얘 데리고 와야겠다 안되겠다 내가 붙.. 붙여서 교육시켜야겠다 자, 세테스 사이에서 내가 찾았다고 말했을 때 내가 찾았다고 말했을 때 그러면... 이 자식 봐 어, 친해졌네? 시릴? 어, 시릴 잘 싸우겠지? 저... 만능 캐릭터 느낌이 나는데 아, 2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또 집착되고 있어 어떻게 그런 말을... 아니, 아니 이건 그냥 그냥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 내가... 낙이 얼굴을 보는 것은 취미가 아니라 그래서... 네... 사이코패스네 아, 나 너무 취해 아니... 너도 우리 학생 해야겠다 좀 겨... 좀 결함이 보인다 결함 있는 애들만 데리고 올거에요 아... 너도 우리 학생 해야겠다 좀 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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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가 좋아졌네 아... 사이가 좋아졌네 나라면 문제 없겠지... 아... 아... 좋아 신앙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그래서...